안녕하십니까? 저희 라빈 뮤즈 엔터테인먼트는 전 뮤직코리아 홀딩스가 전신으로 산하의 200여 가수 무용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가족으로서 나라의 희생으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라에서 받는 혜택을 또다시 환원의 마음과 봉사로 보답하고자 음악을 선택해 본 가족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힐링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시면 불원천리 멀다 않고 찾아가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많은 지도편들을 바랍니다. 초심의 마음과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심의 마음과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심의 마음과 봉사의 마음과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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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